순서 정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순서 정해서. 8명 전원 딱 들어가서 10번. 파이팅, 파이팅.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맨 앞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울 겁니다, 지하판 위에서. 들어가는 것도 신경도 있는데. 순서 어떻게 할래요? 형님들이 나중에 들어가고 나이 어린 순서대로 들어갔다가. 나이 어린 순서대로. 나이 어린 순서대로. 아니, 정말 기발한 생각인데 역시 부장답다. 뭐야, 이거. 균동에 찍어 누른 거예요? 아니, 아니야. 형이 하라면 해야죠, 해야지. 형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굉장히 현명해. 왜냐하면 나이 둘 속에 얇아져, 발바닥이. 발바닥이 얇아져. 그전에 걸리니까. 길들어 거의 죽을라 그래. 뭐라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짬수로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을 때라고 하고. 진짜.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가급해서. 이 인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해. 가위바위보 잘해. 가위바위보 웬만하면 안 줘요. 어린이들부터 들어가, 어른부터 들어가. 네가 멋있게. 나이 드는 사람 먼저 합니다. 형 전주장이잖아요. 진짜 멋있다. 젊은 친구도 부탁하겠습니다. 멋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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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동생들부터 들어갑니다. 한 번에 합쳐. 어떻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여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 밧줄 한번 돌려볼까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돌려라. 이거 맞으면 아플 것 같아.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힘들어. 이거 진짜 힘들어. 시작. 나 못 타겠어. 야, 김 뒤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자, 가라. 하나, 둘. 아, 빨리 와. 아따. 안 돼, 안 돼. 빨리 와. 안 돼, 안 돼. 들어가야 돼. 안 돼, 빨리. 들어가. 빨리 와. 앞으로 붙어야 돼. 앞으로 붙어야 돼. 앞으로 붙어야 돼. 앞으로 붙어야 돼.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해야 돼. 시작해야 돼. 이거 진짜 불가능해요. 괜찮아? 괜찮아? 야, 야. 니네 지금 주도 표정 못 봤지, 형? 이거 진짜 안 돼. 니네 지금 난리 났어, 얘.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숨을 못 쉬겠어. 빨리 들어왔어, 진짜.